그렇습니다. 티아라 안무 따라잡기 나서 보라 씨인데요. 와 팔 동작까지 아주 세심하게 알고 있었어요. 티아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호민 씨가 나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호민 씨가 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네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티아라 선배님들이랑 같이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멤버로 빛나는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타 여러분 저희 티아라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구매내사하는 시스타 너무 팬이고 잘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동경선련이라고 하나요. 소후에 저는 건강을 우선 챙겨서 좋겠고. 시스타 티아라 파이팅.